신세계 게임 벽토키님 고맙습니다 시작해 주지 어 시작했다 어어 야야 타임타임타임 타임 이거 화면점 맞추고 잠깐만요 화면점 맞추고 자 화면점 맞추자 화면점 맞추고 자 잠깐만요 됐어 이정도면 적당하죠 어 화면점 맞추고 야야야야 천천히 천천히 야 화면점 맞추고 가만있어 바빠 바빠 죽겠어 됐어 어 이거 이거 이걸 뭐 언제 다 깨고 있어 이렇게 요쯤 있으면 이거 신세계가 펼쳐지는 게임이라고요? 아 이거 언제 다 깼냐고? 아냐 이거 다 깰 수 있어 자만요 이거 아유 자만 죽었어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지 불빡동인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블록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받아보자 음악 없어 이거 똥 땅 똥 땅 뭐 이런거 이런거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받아지는거 같은데 그냥 나가는데 저거 퇴장하는데요? 좌측으로 쟤도 받아볼까? 저 안받아질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이 마우스 때문에 자꾸 헷갈려 어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랄라 샤라랄랄랄라 샤라랄랄랄랄라 저 시작했어요 죽었어 이제 어어 그렇지 드디어 유성들을 받아 넘겨서 이제부터가 제대로 된 게임이네요 어어 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쟤 잠깐만 자 정신없어 정신없어 지금 정신없어 왜이렇게 빨라 어 쟤 쟤 메인 메인도 메인도 있어야 돼 그렇지 이제 신세계를 펼쳐보도록 할까요? 그렇지 얘네들 살려 얘네들 살려 얘네들 살리고 메인은 버렸지만 얘네들 잘 살리면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별빛을 내려주겠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별빛 요게임 엔딩까지 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요게임 한번 엔딩 보고자 합니다 자 아 괜찮아요 나가지 마세요 아 언제 닫게 사장님 금방 닫게 이거 다 받으면 되니까 다 받으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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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이게 어느걸 뭘 받아야되 이거 이거 도대체 뭘 야야아 그냥 받아봐야야 야이 야 사람 살려요 야 받아봐. 받아봐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는데 가만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자리에 야 좋아 좋아 뿌린다 뿌린다 야 이거 진짜 아름답네 야야 이거 최고다 이거 여러분들 깜 야아하하 그만해 그만하고 야 어느게 내께인지 모르겠어 야 이걸 도대체 뭘 받아야되 너무 많으니까 A형인 나에게는 정말 최악의 게임이야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중에 한 명만 선택해야 되는데 다 버릴 수도 없고 오 나 사람 살려요 Blessed 야 이게 뭐야 개판이야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 랄랄랄라 샤라라 랄랄랄랄론 샤라 랄랄랄라 이게CH 이런 예쁜소리 같아 우와 이렇게 싸악 받아주고 진짜 멋있다 와 이거 최구네 금방 깨지네 이거 금방 깨지겠네요 야아 이게 도대체 몇 콤보야 이게 으흐흐흫 정신분열 온다니여 야 된다 와아 내린다 이거 받아 차례대로 받아 이렇게 차례대로 받아 물결처럼 떨어지는건 차례대로 받으면 됩니다 물결처럼 떨어지는건 차례대로 차례대로 받아가지고 야 이거 개판이네 지금 다 깼어 다 깼어 야아 금방 깨네 와아 뭔가 감동적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os 심지게게게임이라요 클리어 오멘데또 라오 써져있는ون 보니 1번에서 만들었군요 안뇽,"내도저쥐믹," служ fearless David보ują 깼네요 인간의 그 뭐라곤하나 도전용기 그러거트로 시험에는 게임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할까말까 포기해 버릴까 아 이거 저걸 언제다 무너뜨리지 막 이러다가 막상 뭔가한다 터지니깐 봇물처럼 되기 시작하는거죠 아름다운 게임이네요 진짜 팩트님 고맙습니다 인생이 담겨져있는 그런 게임이었던거 같아요 오 아 의미부여하는게 아니라 유니벌이님 고맙습니다 하나돈탠시님 고맙습니다